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르뷰를 할건데요 제품번호는 75976이고 가격은 29,900원입니다 그리고 필수수는 277피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지는 1분봉지, 2분봉지가 있고요 스티커는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인스는 1분이고요 그럼 조립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루이킹홀을 보시면 우선 이렇게 햄스터 햄먼드가 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로 조정석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모습은 이렇고요 옆쪽의 모습 뒤쪽의 모습 옆쪽의 모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맥킹볼의 기믹인 공으로 변신을 시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